경북 산림자원 개발원은 돼지감자를 이용한 빵을 개발해 제조 방법 등 4건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경북대와 공동 개발한 돼지감자빵은 돼지감자 동결건조 분말이나 가수 분해물을 첨가해 당뇨병 환자나 비만으로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돼지감자에 많이 함유된 이눌린 성분은 혈당을 증가시키지 않고 열량이 낮아 당뇨 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북 산림자원 개발원은 돼지감자빵 개발로 돼지감자 소비에 도움이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